그 지역에 전세계 유명한 게이샤 농장들이 다 있습니다. 작년에 1kg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스메라다 최초의 농장인가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인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저는 커피를 굉장히 사랑하는 한 사람이죠. 오늘은 게이샤 커피. 전세계에 화제가 되는 게이샤 커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게이샤는 오렌지도 종류가 많잖아요. 천향이냐 레드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조금 달라지고 향이 달라지는데 게이샤라는 것도 커피나무의 종류예요. 품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게이샤를 일본의 게이샤로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게이샤라는 말의 어원은 에티오피아의 마을 이름입니다. 커피의 모든 품종은 에티오피아에서 기원이 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에티오피아 숲속 안에 게이샤가 더 품종이 더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게이샤에 더해서 우리가 즐길 거리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맛이 달라요. 더 맛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제대로 된 게이샤를 적절하게 추출을 하게 되면 누구나 그 맛의 다름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전문가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던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일반적인 커피와 게이샤를 맛보여주면 다름이 느껴집니다. 자스민 같다거나 굉장히 군침도는 오렌지 주스 같은 느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커피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유명하고 비싸던 커피들이 스토리는 좋지만 맛이 분명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블루 마운틴, 하와이안 코나 이런 커피들이 있는데 정말 스토리는 좋지만 맞아 봤을 때 누구나 다름을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게이샤는 좀 다르다. 두 번째 이유는 호불호가 덜 갈립니다. 예를 들자면 커피업계에서 유명한 커피 중에서 파카마라라는 커피가 있어요. 근데 이런 커피는 때로는 향신료 같은 향이 날 수가 있고 굉장히 농축된 신맛이 날 수도 있고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런 커피들은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품질이 안 좋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게이샤 꽃향기가 나오고 오렌지 같은 느낌이 나오는 이런 느낌은 전 세계 많은 문화권들에서 호불호가 안 걸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동의할 만한 좋은 향을 나타내는 커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화재가 더 많이 잘 퍼져나가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커피가 처음 발견된 에스메랄다 농장과 그 나라 파나마에서 정말 마케팅을 잘한 것 같아요. 게이샤가 처음 발견된 농장 이름이 에스메랄다인데요. 에스메랄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아름답지 않나요? 이 게이샤 커피가 처음으로 유명해진 계기가 파나마에 있는 베스트 오브 파나마라는 옥션에서였습니다. 2004년에 이 옥션을 통해서 이 커피가 데뷔전을 하게 되죠. 옥션하기 전에 세계의 많은 커피들을 모여서 그 커피를 테스팅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커피를 맛보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컵 안에서 신의 얼굴을 보았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큰 도화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도대체 어떤 맛이 나는 어떤 커피이길래 신의 얼굴을 보았다고 할까? 그 모든 것들이 삼박자가 잘 갖춰져서 게이샤라는 커피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전설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파나마 사람들이 또 굉장히 잘한 것 중에서 하나가 어차피 이 씨앗이라는 게 저절로 퍼지긴 퍼질 거거든요. 안으로 다 자기들만 독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몇몇 유명한 농장들, 잘하는 곳들에 그들의 게이샤 씨앗을 잘 나누음을 함으로 인해서 이 게이샤라는 품종이 더 세계에 많이 퍼지게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처음 이 옥션에서 게이샤가 1kg당 7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kg에 7만 원이다. 1kg면 한 40잔 정도의 커피가 나오거든요. 한 잔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만 원에 가까운 커피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에 이제 첫 커피가 탄생하게 되고 그때 커피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 너무 비싸다. 커피가 무슨 7만 원이냐. 저거는 거품이다. 이제 가격 내려가면 사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1kg에 10만 원이 넘어가고 또 지나니까 1kg에 20만 원이 되고 작년에 제일 비싼 게이샤가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 1kg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게이샤는 출시된 이래로 단 한 번도 가격이 내려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거품이라 생각했고 가격이 내려가 보면 좋은 저 비싼 걸 먹어보자고 했는데 실제로 가격이 내려간 적이 없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도 올해도 이제 그 옥션이 개최가 될 건데 얼마가 될지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1kg에 2천만 원인 커피는 파나마 엘리다라는 농장의 두 번째 옥션이었고 그 옥션에서 그 커피를 그렇게 비싸게 사간 회사는 대만에 있는 블랙골드 커피라는 곳입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그런 비싼 커피를 사가게 된 것이죠.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1kg에 2만 원짜리 커피 그리고 1kg에 2천만 원짜리 커피 가격이 200배 넘게 차이가 나니 맛은 200배 차이가 나는가? 사실 제가 그 엘리다 농장에서 그 커피를 살짝 맛을 봤거든요. 올해 갔다 왔기 때문에 맛을 봤는데 분명히 좋긴 좋아요. 근데 커피 맛이 200배 맛있다가 가능할까요? 사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커피 가격이 약간 미술품같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상징이 되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라는 상징성 그런 게 생기기도 하고 옥션이다 보니까 그 옥션에서 낙찰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그 옥션 결과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 회사들에서 마케팅용으로도 씁니다. 대만에 있는 블랙골드 커피라는 곳 제가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마케팅을 해도 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옥션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많은 커피들이 저 회사는 정말 비싸고 좋은 커피를 사는 곳이다 라는 마케팅을 하게 된 거예요. 2천만 원 정도의 전 세계의 정말 중요한 타켓들에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러한 요소들이 다 갖춰지면서 스토리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게이샤는 하나의 명품 브랜드가 된 것 같아요. 맛으로 200배 좋다가 아니라 이 커피를 내가 마셨을 때 가질 수 있는 지위라거나 이 커피를 내가 마심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무언가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까지 나타내는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비한다는 개념이 된 것이죠. 사실 저도 몰랐어요. 게이샤가 전 세계에서 유행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물론 게이샤는 전 세계에 알려져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다양한 나라에 있지만 유독 비싼 게이샤일수록 중국, 일본, 한국 이 아시아권에서 많이 소비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때가 올해 파나마에 갔을 때였습니다. 파나마에서 에스메랄다 농장주인 레이첼과 인터뷰를 하다가 그 레이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온다. 파나마에 오는 90%의 사람은 아시아권에서 방문을 한다. 실제로 옥션 결과를 봐도 미국, 호주, 유럽 국가의 커피 회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만, 중국, 한국, 일본에서 많이 구매를 해가거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올해 대만도 갔다 왔었는데 아시아 사람들은 비싼 커피에 대한 거부감이 좀 적습니다. 그 이유는 티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커피 가격은 차 문화의 가격에 비하면 아직 새발의 피입니다. 정말 비싼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문화가 이미 있다 보니까 커피가 비싸져도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아시아권에 좀 맞아들어가고 정말 재밌게도 이 게이샤의 맛도 티 같아요. 자스민 향이라는 게 나오고 좀 더 좋다면 산미나 이런 주스 같은 느낌이 나오다 보니까 또 거부감이 적은 거죠. 이런 이유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해보자면 아시아에 있는 국가 로스터들이 중남미 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다녀봤지만 제가 올해 대만 다녀오는 데는 비행기도 20만 원 정도? 그리고 오고 가고 하는데 뭐 2시간? 이렇게밖에 안 걸리는데 파나마에 가려면 2,300만 원은 그냥 들어가고 가는 데만도 2,30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체감상 크게 다가와요. 1년에 많이 가봐야 2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훨씬 쉽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옥션을 통해서 구매하지 않아도 그냥 관계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농부들과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옥션의 힘을 빌려서 그런 커피들을 구매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커피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게이샤의 오리지널은 파나마로 많이 생각이 되고 있죠. 파나마는 원래 그렇게까지 유명한 커피 산지는 아니었어요. 파나마라고 하지만 게이샤가 잘하는지 하고 굉장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보케테라는 마을 같은 곳이죠.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전 세계 유명한 게이샤 농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유명한 농장주들의 이제 아들과 딸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그 옆 농장에서 이제 누구 유명한 사람이 왔다고 하면은 다른 농장들에서 질투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보케테라는 그 작은 지역에서 신의 커피라고 불리는 게이샤들이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이 게이샤 씨앗이 심어지고 사람들이 맛을 보게 되면서 유명해진 겁니다. 이 커피가 유명해지면서 이제 파나우마에서 다른 나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이제는 모든 나라에서 다 보일 수가 있긴 한데 특별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콜롬비아 대만까지 지금 대만 게이샤가 미쳤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에티오피아에서도 게이샤를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지금은 오히려 주요 산지는 게이샤가 다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사실 에스메르다 피터슨 패밀리가 게이샤를 파나마를 소개하고 이제 퍼뜨렸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농부들을 만나면서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제가 온두라스 산타루시아 농장에 갔을 때 제가 농부에게 물어봤죠. 게이샤 어디서 얻었냐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세라신이라는 이름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 그 농부가 파나마의 게이샤를 처음 소개한 사람은 돈파치 세라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이샤는 어쨌든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이 게이샤 씨앗이 탄자니아를 거쳐서 코스타리카로 가게 됩니다. 코스타리카 캐티에라는 커피 농업 대학원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게이샤 씨앗을 얻었을 때는 병충해 특히 커피 입병의 저항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쪽에 소개가 되게 됩니다. 뭐 특별한 맛이 있다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때 이 품종의 이름은 티이치리이이었어요. 하필 파나마에서 커피 입병 때문에 정말 많은 나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돔파치 세라신이란 사람이 티이치리이라는 품종을 파나마로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때 주변 동료들에게 굉장히 조롱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맛이 이상했거든요. 커피 마시아냐는 이상한 맛이 나고 커피 입병에 저항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확실한지도 모를 그런 품종을 왜 파나마에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심다보니 파나마 게이샤가 에스메랄자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난 뒤에 게이샤는 이미 포켓에란 지역에는 굉장히 흔한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이런 여정이 있었던 것이죠. 돔파치 세라신은 캐티를 위해서 일하는 연구원 중에서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돔파치 세라신을 모릅니다. 아쉽게도 그분은 이미 세상에 없지만 그 아들인 프란시스코 세라신이 또 그 뜻을 이어받아서 게이샤를 많이 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돔파치 세라신의 여정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즘 정말 게이샤가 다양해졌거든요. 근데 처음에 드실 때는 차라리 돈을 좀 쓰셔서 제대로 된 게이샤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커피 품종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약간 불분명합니다. 전 세계 많은 게이샤 그리고 합리적인 게이샤가 생겼지만 한 번씩 저희가 받아서 보면 모양이 달라요. 게이샤라고 하는 품종은 좀 길쭉하고 되게 우아한 모양인데 때때로 어떤 농부들이 준 게이샤는 여러 가지 모양이 섞여있단 말이죠. 그래서 농부들에게 물어봐요. 게이샤는 그럼 어디서 우리가 받은 것이냐. 가장 많이 들은 대답 중에서 하나가 친구에게 받았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출처가 사실 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드실 때는 출처가 조금 분명한 게이샤를 드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커피의 가공 방식 중에서 조금 더 품종을 잘 드러내는 가공이 워시드라는 가공이 있습니다. 그 가공 방식으로 된 커피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처가 분명한 게이샤를 몇 가지를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나마 에스메랄다 농장의 게이샤 워시드는 좀 비싸도 한 번 드셔보시면 좋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파나마 돈파치 게이샤도 드셔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파나마 에스메랄다에서 게이샤 씨앗을 받은 볼리비아 타케시 게이샤 그리고 과테말라 에르네르토 레전더리 게이샤도 에스메랄다에서 받았고 태국에 있는 젠포레스트라는 농장도 에스메랄다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들은 여러분들이 좀 믿고 한 번 드셔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돈파치에서부터 또 뻗어나온 코스타리카 돈카이토 게이샤 그리고 원두라스 산타루시아 농장의 게이샤 이런 품종들은 또 뿌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좀 가격 저렴한 게이샤를 처음 드셔보시고 이제 실망하는 것보다 좀 비싼 게이샤를 한 번 드셔보시는 게 싼 게이샤 10잔 드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커피들을 어디서 마셔야 되는지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 커피도감 앱에서 저희가 커피도감에는 이런 유명한 커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들어가서 위치를 누르시면 어디서 드셔야 될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앱이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이번 또 게이샤에 대한 영상은 전 세계에 수많은 게이샤에 대한 영상 중에서 그래도 꽤나 수준급의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모두 보고 나면 헌신더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게이샤를 잘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게이샤가 왜 비싼지 왜 시내 커피라고 불렸는지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